안녕하세요. 우리는 음비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벤트! 300명이 넘어대요. 구독자가 300명! 제가 참고해 드릴게요. 300명! 300명 구독! 구독자! 구독자! 돌파! 시작! 시작! 300명! 300명 구독자! 살려! 감사합니다. 앞으로부터 셀피온트 많이 찾아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상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야? 다섯 개! 제가 좋아하는 나무내여 다섯 개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저번에 만들어봤는데 진짜 달콤하고 맛있었는데. 저희 둘이서 뽑기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 상품은 해피오늘 베스트! 댓글 상입니다. 댓글 가장 멋지게 쓴! 2명에게 댓글 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댓글 하나 뽑을게요. 저도 뽑아서 드릴게요. 멋지고 예쁜 댓글을 기대합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어떻게 신청해? 그건 이메일로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이메일 주소를 써줄게.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깃포인트! 무조건 소문자로 하셔야 돼요. 괜찮은데요. 자 보세요. 이렇게요. 이게 이메일 주소입니다. HAPPY 줄 끄고요. ONUI 골뱅이 네이버 덕컴 입니다. 꼭 넣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언덕이 아니고요. 중간에 줄게요. 많은 참여하겠습니다. 아 근데 오빠 발표는 언제? 발표는 말이야. 추석 지나고 9월 30일에 발표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kiş요. 구독과 좋아요는 스트레스에 관했을때